제가 그 부분을 나누고, 어떤 질문을 나누고,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코멘트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말씀이 정말 제 눈을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제 눈을 띄워주는, 네. 제 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언젠거의 스피치에서 모아 보일 때에 보그이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른이 복사당 주장을 하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죠? 저는 아버지 보그이시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지만 제가 그 분이 정말 진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25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지금의 그 분을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그 분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분이 그 분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년 전에 그 년에 있는 것 같고 죄가 되는 것 같고 못하는 이름 느낌이있었거든요 I, yeah, I recognize that Opus Dei, Divine Office, as the work of God, that was our tradition. But also, at the same time I felt that there's a, this prayer is a means to help our personal prayer. But I was rather hesitant to express this idea because if we express that idea, some of that's considered not for the vote. Yes, don't shake the vote. And, Opus Dei 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다시 이제 생각해봅니까, 한님은 유예사하는 것도 한인의 일이지만, 세수적인 관측에서 보장은 한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한인의 일이지만 Opus Dei 네, Opus Dei is the work what we do for God, but also what God does in us. So, Divine Office is not only what we do for God, but what God does in us. I had that two questions, but what you shared somehow confirmed that. Yeah, as Augustine said, God has no need of our praise. 네, 아우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He wants union with us, wants our love. 네,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지, 우리의 찬미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Thank you. 네, 아우스티노 성인이나 손문, 그러라던지 할 때, 영상을 시작할 때 무슨 사이를 두는지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까? You said you, you incorporated meditation in your community in France. Now, do you give any signs, I mean, indicate when you begin the meditation? Yes. Right. 어떤 식으로, how do you manage? With a bell. The person who leads the prayer is responsible for timing the meditation. 네, 종을 쳐서 이렇게 알립니다. 시간을. 여기 있죠. 네. 혹시 그 만타를 입으면서 기도하는데 개인으로나 공동으로 혹시 요즘에 보면 명상음악 많이 나오는데 음악에 도움을 받으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ności에 대해서, 요즘은, 요즘은 소식을 이용해서 prayers에 전달을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것들은事情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준비 단계와 침묵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저를 소개하는 분이 소개하는 데 한 40분을 쓰셨어요.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기가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개문을 듣고 나서 제가 오히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 단계도 짧으면서도 적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조화롭게 전체에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나 독서나 또 노래 이런 것은 짧으면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음악도 중요합니다. 그 음악도 우리가 말없이 하는 명상을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로서 중요합니다. 성사의 말씀과 음악과 그 다음에 침묵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상의 시간, 그 동안은 침묵을 지킵니다. 본보, which I'll show you pictures of now, we hear the birds and we hear the water of the river and sometimes we hear the train in the distance, but these are natural sounds really, they don't interrupt. 네, 프랑스의 공동체에서 지금 보여드릴 비디오에서 보면 새소리도 들리고, 지나가는 기차소리도 들리고, 자연에서 들린 소리죠. 그리고 명상을 한 다음에는 자카리의 노래나, 그 마그네피칸 노래를 불러요. See, when we started in BOMBO, which is just a few, two weeks and three weeks ago, I was very impressed. I was thinking of the prayer at TESA. Have some of you been to TESA? Well, I went a few years ago for the anniversary. And I was very impressed. It's a very, very simple prayer. But they have thousands of young people there. Who love to come and want to be that. And they come into this huge, simple prayer. They sit on the floor. 네, 그 아주 큰 성당, 아주 소박한 큰 기도실에 모여와서 바닥에 앉습니다. And you know, they have young people standing at the entrance to the church with signs saying silence. 네, 그리고 문간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이런 표지를 들고 서 있는 전민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간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이런 표지입니다. 그리고 문간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이런 표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간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이런 표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상당히 노래를 부르죠. 물론 다른 성가를 계속해서 이어 부릅니다.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조용해지면서 다시 복음성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상당한 기간, 시간 동안 또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장은 떠납니다. 보통은 수사장들이 떠난 다음에도 젊은 일이 계속해서 네, 젊은 일이 계속해서 성가를 부르면서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사장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여기 사람들 가운데 앉으시고 원하는 젊은 일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갔을 때는 추경임에 오셔서 그때 기념을 위해서 미사를 특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식의 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식의 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임은 물론 미사 경문은 읽으셨지만 특별히 강의를 하거나 강론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대제의 공동체의 기도 방법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고소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른 데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베네딕토식이 아니다, 수도생활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네딕토 성인이 그런 기도 형식을 본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공동체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던 성인이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지 특별히 젊은이들의 영적인 갈망, 열정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응답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현존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거나 공동체 기도나 하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모험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이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명상의 시간을 저희 성무위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성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성무위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이 전역기도 전에 한 시간 동안에 렉셔리오 디비나를 모여서 상당히 상한 것입니다. 아, 배부를 전한 시간 동안에 렉셔리오 디비나를 모여서 상당히 상한 것입니다. 성린도와 함께 대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들으면서 내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함께 동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침에 묵상 시간을 지금 우리가 하는 크리스틴 메리케이션으로 대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의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공동체육회가 agreed,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 시간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날의 묵음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 아들에게는 그룹의 오늘의 본문을 읽고 목소리로 그룹을 전해드리고 하지만 혹시 그의 본문을 변화시키고 그의 그의 메뉴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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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하시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통해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님들 이번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 계신 다른 내용은 좀 여전까지이지만 사실 이런 크리스찬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새로운 것은 저희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메디테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수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 단순해지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 수도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를 이번 일을 다시 생각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개를 받고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방법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같이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소리보다도 저 수임이 지금 우리말 하시는 게 뒤에 안... 저희 순영원의 전례가 여기처럼 아름답다는 말을 참 많이 듣지만 사실은 너무 해치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people say that our liturgy is very beautiful, but sometimes we have the feeling that we have it done. I mean, we focus on carrying it out properly and well as well as we can. It's true, and it is very beautiful. So, yes, it's true. But what is the purpose of it?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전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 아닙니다. 제가 마산에 있는 트라핀스티 수념원에 가서 전례를 하실 때 보면 저희보다 굉장히 천천히 하고 사위 침묵이 10회부가 10편에 사위 침묵, 그다음에 풍경 속으로의 침묵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저는 거기에 가면 굉장히 기도하는 것 같다. 제가 마산에 address 깨진 films에서 메디테이션이 저희를 slow down 시키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좀 더 기도답게 할 수 있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o I feel, I find that maybe meditation is the kind of meditation you are suggesting is a way of helping us to really deepen our prayer, apart from perfectly carrying out the liturgy of the day, ours. I remember I went to give a retreat to Mother Teresa's Contemplative Sisters in Calcutta. 제가 그 Calcutta에 있는 데레사의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의 관상수도회에 피정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수녀원이 바로 철도길 근처에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수녀원 안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경례가 아주 아주 강력한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네, 데레사 선생님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도, 호화로운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수녀원의 소박함과 아름다움과 평화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은행입니다. 좋은 은행입니다. 좋은 은행입니다. 베네티토 수도 생활이 한국에 옮겨진 지 한 100년 정도 됐나요? 110년 정도 됐나요? 아주 아름다운 수도 생활의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쩜 가장 좋은 면을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수도 생활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서방교회, 유럽교회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상적인 정신이 더 살아있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으니만큼 유럽에서보다도 더 그런 이만큼 또 예를 들어 불교의 전통이라든지 부처님 상가성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을 유럽 세계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관상적인 전통을 베네티토 수 생활 안에서 연결해서 통합시키는 것이 더 쉬울지 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있는 그 소원들의 아주 중요한 표정이 되고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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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